어떠한 불이한 사건이 생겼을 때 다윗이야기를 하겠습니다. 똑같이 불레셋이 쳐들어왔어요. 불레셋이 쳐들어온 것을 보는 사람들은 다 보고 있었어요. 그런데 다는 각 한 사람이 반응했어요. 첫째, 사울왕입니다. 사울왕이 왕이 되어가지고 가장 먼저 앞장서서 불레약과 싸워야 될 텐데 뒷방에 숨었어요. 문재인은 사울보다 더 나쁜 자식이야. 이건 골방에 숨은 게 아니라 나라를 북한에 갖다 바치려고 했더니 침식할 때, 선수할 때 나는 대한민국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것이며 야, 이 개자식아 나 참 욕 안 한다 그랬는데 이 국가 반역자야 대통령 선선은 그따위 해놓고 그의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북한에 왜 갔다 바치려고 했더니 자, 그 다음에 일반 국민들입니다. 그 당시에 불레셋, 골리앗이 쳐들어왔을 때 일반 국민들은요 오줌인지 똥인지 모르는 거예요. 일단 내가 먹고 살기 바쁜데 동대문 실황에서 장사해야 평화실에서 장사해야 내가 살기가 바쁜데 뭐 불레셋이 오든지 골리앗이 오든지 난 갈 수가 없다 이거야 실은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거기에 빠져요 그래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은 국가가 없으면 개인도 없는 거예요 국가가 무너지면 교회도 없는 거예요 자정도 없는 거예요 자신도 없는 거예요 건너도 국민들이 많이 이 급박한 사태를 보고서도 세 번째로 다이세 아버지입니다 다이세 아버지 문제다 이거야 문제 문제 발생했다 이거야 골리앗이 왔다 이거야 그러나 이것은 우리 자식들은 나가면 안 돼 다른 자식들이 해결해 주기를 바라 한국계의 목사님들도요 이런 자세를 취한 사람 많아요 문제 다 알아요 문재인이가 개질할 때마다 다 알아 이 상태로 가면 나라가 해체되고 북한으로 넘어간다는 걸 다 알아요 그런 여성도 우리 교회는 안 돼 우리 교회는 피해를 보면 안 돼 다 교우거든요 그 다음에 다이세 형님 보세요 자기들도 못하면서 다이세 부지죠 그 형 아버지 양이나 돌보지지만 여기를 외웠어 너 속에 영웅심이 뛰어나도라 시도 못하면서 하는 사람을 체무하는 사람 저도 한국 강산에서 목사들 중에서 정광훈 때에서 욕하는 놈 많아요 그저신 엉마라 차려야 돼요 정광훈 목사가 아니었으면 한국 교회와 목사들은 이재명의 세상에 살아야 돼요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그것까지도 인정하기 싫어요 어떤 놈은 그래요 또 하나님 핑계대요 정광훈 너가 안해도 하나님이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했을 거라 그래요 나처럼 깜빵 세 번 가야 해결되는 거야 그러나 유일한 사람 자 다윗 보시고 다윗 자 골리앗이 쳐들어왔어 이 소년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다는 보장이 없어요 어떻게 유척정신을 이기겠습니까 칼과 방패를 가지고 나오는데 싸워서 이긴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왜 나갔을까요 이기려고 나간 거 아니에요 저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는 저 새끼를 내가 가서 발가락 하나도 물어뜯고 이 골리앗의 이 검에 내가 반통돼서 찔려서 순교를 할지라도 내 저 새끼를 내 발가락의 한금도 물어뜯고 이런 정신으로 나가는 거 이런 정신으로 순교의 정신으로 오고 1,200만 성도 여러분 당신만 복해 드립니다 당신들은 지금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지금 성경에 있었던 골리앗 장군 그 사건이 지금 한국에 그대로 왔어요 그대로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사울같이 하실래요 사울같이 하실래요 일반 백성들처럼 나라가 망하든지 없어지든지 내 먹고 살기 바보 거기에 속하시래요 다윗의 아버지처럼 내 아들은 피해보면 안 돼 거기에 속하시래요 다윗의 형님처럼 시도 못하면서 다윗을 부짖고 너희놈 여기 전쟁터에 왔어 이놈아 자기도 못하면서 말이야 나를 구하려고 나온 정광훈 목사를 욕하는 사람들은요 전당 못 가요 그러나 유일한 사람 다윗입니다 다윗 주먹 다지시고 옆에 좌우에게 한번 신문을 해보세요 너는 어떤 종자냐 물어보세요 시작 어떤 종자래요 다윗요 좋아요 지난주에 내가 다 용서해 줄 테니까 이번에 1,200만 성도들은 강강야로 다 뛰어나오고 지금 제 속에 임한 것이 절반도 말 안 했어요 사실 내가 오늘 또 하나 터뜨리려 그래요 결국 이 강한 운동을 몰고 가서 결국 이것을 내가 명절 만들라 그래요 명절 명절 만들라 그래요 아멘 다시 말해서 추석을 추석감사절로 뒤집어버리죠 아멘 될 것 같아요 명절보다 더 센 게 없습니다 원수막이 사탄이가 추석보정 명절 하나 만들어 놓으니까요 영원히 사탄이가 왕으로 타는 거야 우리가 명절때만 되면 목사들도 제산들 하러 가야 돼 제산들 하러 가야 돼 명절의 문화가 보통 생긴 게 아니여 대한민국의 복음의 명절 한번 만들어 냅시다 동의하십니까? 이거 내가 교수한테 이미 용역을 줘서 이게 어디까지 벌써 내가 진행을 해놨냐 하면 한강에 이 명절 행사는 추석보정을 채끼는 최고의 한국의 명절을 만드는데 한강에서 한해 천호동부터 차아악 김포까지 한강의 고수부지에 전 기독교인이 다 모여가지고 일단은 이 구약의 속제절을 벤치마킹해서 내적 치료를 하기로 해가지고 1년 사는 동안에 고부간의 갈등 형제간의 갈등 모든 죄인 것은 종이에다 써 가져와라 서서히 이걸 한강에다가 던지자 아멘 내가 이거 연구 검토 교수한테 용역까지 줬어요 그랬더니 환경단체에서 종이를 한강에 다 버리면 한강 물이 오염돼서 그래서 종이를 제재 회사한테 내가 부탁했더니 집어넣으면 한 시간 안에 다 풀어줘서 물이 된 종이 여기까지 내가 개발을 해놨어요 개발을 해놨어요 그냥 무조건 전망은 하자고 내가 좀 하자니까요 아멘 한번 해보실래요? 우리가 복음의 명절 하나를 만들어 놓고 한나라 가면 여러분 다 멸류관 타요 멸류관 타요 이만한 실력이 우리한테는 있어요 1,200만이야 기독교인이 30만 목회더라고 25만 장로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다 이거야 딱 시도자 하나가 없어가지고 지금 버벅거리고 있는데 내가 그 일을 대신 해 드릴텐데 정강은 야 이 개새끼야 왜 네가 해 이 자식아 내가 할텐데 당신들은 줘도 못해 왜 한방을 세 번 안 갔기 때문에 해봤자 못한다고 그니까는 제가 대신 이 고난에 악역을 해 드릴 테니까 한번 홀딱 뒤집어서 이번에 부활절 행사를 통하여 천지 개별을 만들어서 아멘 하나 더 응